제 세이코 시계를 소개합니다 얼마 전에 산 세이코 시계인데 아 좀 닦아야겠다 잠깐만 어 닦았습니다 아 확실히 아 닦고 찍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제가 이제 그 일본에 살면서 아 거꾸로처럼 보이지? 아 이렇게 일본에 살면서 음 일본 시계 갖고 싶다 기왕 일본에 있는 동안 음 일본의 물건을 좀 사고 싶어가지고 그 제가 샀어요 세이코 시계인데 이게 그 태양열 이 가운데 있는 원판이 태양열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계는 계속 돌아가요 계속 그리고 이게 전파 시계여가지고 어 전파 잡히는 곳 어디에서든 시간이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뭐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되고 뭐 설정이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음 맞추기 버튼 누르면은 음 바로 맞춰줘요 그래서 지금 1시 45분인데요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저는 검정색을 좋아해가지고 어 아씨 거꾸로 보이지? 아무튼 검정색을 좋아해서 가운데는 검정색이고 겉에는 이제 메탈로 된 재질인데 제가 중고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좀 기수가 있는데 멋있죠? 이 세이코 시계의 정확도를 한번 지금부터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시계가 과연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이 세이코 시계를 찬 상태로 찍으려니까 아이쿠 아 뒤에 카메라도 좀 닦아야겠다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이걸 닦고 오케이 아 여기도 좀 닦아야겠다 음 아 미샤 오케이 아 여기도 진짜 모른지 좀 깨끗해졌네요 아휴 음 아 제 시계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? 제 인생 첫 시계인데 잘 어울렸으면 좋겠네요 음 아 이제 좀 잘 보이네 아 어떻게 초점 초점 초점이 잡히라 오케이 잡힌 건가 아직 모르겠네 음 아 이게 낫겠다 네 이 검은색에 이 은색 실버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배터리를 안 갈아줘도 된다는 거 이 얼마나 편리한 세상 저는 이거 하나하나 맨날 이거 맞춰주는 거 배터리 갈아주는 거 신경쓰는 게 지금 힘들어가지고 편하잖아요 계속 돌아가는 시계 음 전 계속 돌아가는 시계로 골랐습니다 세이코 오늘 날짜가 13일이라고 되어있는데 정확하죠? 날짜도 음 자동으로 다 설정이 됩니다 허 원리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라디오 웨이브라고 해서 라디오 전파로 음 다 이 버튼을 누르면 요 요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Y랑 N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Y로 Y에 초침이 멈추면 어 여기에는 전파가 잡히는 곳이다 N에 멈추면은 안 잡히는 곳이다라고 표시가 되는데 보통 Y로 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버튼 누르면 자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자 아이씨 아니 손 들고 있어가지고 누를 수가 없네 오케이 이렇게 누르면 되겠다 이렇게 누르면은 누르면 오케이 어 Y에 멈췄죠 그러니까 이제 잡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시간으로 맞춰져 이렇게 안 잡히면 그냥 원래 돌아가는 시간대로 돌아가고 과연 제 시계가 어 얼만큼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체크를 해봅시다 디자인이 깔끔하죠 뭔가 동양적인 미랄까 뭐 스위스나 이런 시계는 좀 뭔가 서양적인데 이제 저는 저는 동양인이고 또 이 동양적인 그 멋에 또 이제 취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잘 산 것 같아요 이 세이코 시계 그러면 지금부터 이 시계가 얼마나 잘 맞는지 테스트를 해봅시다 이렇게 딱 전화 받았을 때 어이 모시모시 어이 아 이건 패스 자 그러면은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현재 음 자 지금 1시 51분인데 과연 음 12시가 지나가는 순간 한번 봅시다 1시 51분 자 19 8 7 6 5 4 3 2 1 땡 어허 여러분 보셨죠 어이구 초까지 초까지 아주 정확하게 잘 맞고 있어요 너무 편해요 이게 날짜 선정 설정 시계 설정 하나도 안 건드려도 되니까 뭐 계속 충전되면서 돌아가니까 음 아주 아주 좋은 시계다 음 좀 시계 자랑 좀 해봤습니다 세이코 시계 이게 뒤에 뭐로 써져있지 라디오 웨이브 컨트롤 솔라 라고 되어있네요 여기 또 세이코라고 써져있고 아 저의 시계 자랑 여러분 한 바퀴 더 봅시다 한 바퀴 더 오 52분 자 한 바퀴 더 봅시다 5 4 3 2 1 땡 와 하 하 이상 제 세이코 시계 음 자랑이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착용샷 한번 더 갑시다 아 한 손으로는 못차겠다 음 아 착용했습니다 아 어떻게 세이코 차는 남자 음 아 멋있네요 하하 하하 음 아 세이코 차는 남자입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음 멋있는 시계 어 구입하세요 음 저는 제 인생 첫 시계 세이코로 샀습니다 이게 거의 뭐 편집 없이 바로바로 끊어서 가는거라 하 영상이 좀 긴데 아 시계 자랑 원래 자랑은 좀 길게 해줘야지 이게 그래요 아무튼 모델 포즈 한번 잡아보자 아이 깜깜하지 MOailed quy 루 루 루 루 루 루 루 아 이상 리헌이였습니다 아 이상 시계자랑은 여기까지 하는걸로 다음에 또 자랑할만한 물건 있으면 또 소개할게요 아 그럼 여러분 안녕 아 지금 몇시지 12시 56분 아 밥 먹어야지 아 12시가 아니라 1시 56분 아 이제 밥 먹어야지 아 오늘이 13일?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벌써 13일이야? 아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2021년 여러분들도 아 좋은일 가득하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상 세이코 자랑의 리헌이였습니다 너무 멋있어 시계가 감사합니다.